남편의 여자 정신없이 걸었다 얼마를 헤맸는지 현숙은 발이 시려 더 이상 걷기가 힘들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을 지르는 우라에 이러다간 돌아버릴 거라며 바람이나 쐬자고 집을 나온 게 하필이면 올 들어 가장 춥다는 날이었다 지하철역을 내려가려던 현숙은 몸을 녹일만한 곳을 찾아 주위의 간판들을 훑어보았다 가까운 곳에 다방이 있었고 그 옆 건물에 카페 간판도 보였지만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나이 먹은 여자가 혼자 차를 마시러 다방에 들어간다는 것에 왠지 용기가 나질 않았다 현숙은 우선 찬바람이라도 피할 생각으로 지하도를 내려갔다 이 나이에 혼자서는 찻집으로 들어가기도 불편한 이 나이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분노와 서름으로 온몸이 후끈거렸다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여자일 수도 있는 걸 내가 너무 경망스러운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그 사람이 평소에 말 한마디도 흐트러짐이 없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보았다 마치 자신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돌리려고 애써 보았지만 두 사람의 다정하던 모습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곤 했었다 어디로 가나 지하도를 내려갔지만 지하철을 타고 싶지가 않았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자신의 우울한 얼굴을 감추기가 힘들어서였다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명예가 떠올랐다 이럴 때 친구가 있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현숙은 전화기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명예는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잤니? 응 너구나 난 누구라고 웬 낮잠이니? 너 원래 낮에 안 자잤니? 글쎄 말이야 애들이 합격하니 긴장이 풀렸나 봐 자꾸 잔만 쏟아진다 왜 안 그러겠니? 다시 한 번 축하한다 둘 다 1차에 합격을 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 몇 년씩 나 골탕 먹이다가 이제 겨우 붙은 걸 근데 넌 어디니? 바뀐 것 같은데 음 바깥이야 바람 좀 쐬려고 나왔어 혼자서 웬일이야? 오늘 무척 춥던데 예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나도 심심해 죽겠다 현숙은 마지 못한 듯이 그럼하고 대답을 하였다 택시를 잡기 위해 다시 계단을 오르는 현숙의 등을 밀어대는 찬바람이 심란한 마음을 더욱 뒤흔들었다 하필이면 제일 추운 날 팟길 나왔니? 이왕 나왔으면 우리 집으로 올 것이지 너 무슨 고민 있어?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명예는 현숙을 살피듯이 바라보며 쫑알거렸다 애들은 나갔니? 춘천 애들 갔어 외삼촌한테 예 나 좀 놓을게 찬바람 맞았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래 누워 자리 깔아줄게 아니야 됐어 이대로 잠깐만 누울 거야 현숙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 무슨 일이 있구나 명예는 심상치 않은 기색을 느꼈지만 선뜻 묻지는 않았다 명예는 물을 끓이며 현숙이 좋아하는 녹차를 준비했다 혹시 아니야 아직은 모를 거야 하지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명예는 선주의 전화를 떠올렸다 보름쯤 되었을까 시집살이로 전화조차 제대로 못하던 선주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선주는 현숙의 안부를 물었다 현숙이야 잘 있고 말고 심 교수 가정에 충실하지 다른 장학금만 타지 걔야 무슨 걱정이 있겠니 현숙이 언제 만났니 선주의 물음이 이상하게 느껴졌었다 만난 거 며칠 됐어도 전화는 거의 매일 한단다 어제도 통화했는데 그러니 왜 걔네 집에 마치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들린다 사실은 말이야 이런 말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아휴 답답해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봐 뭔데 그래 얼마 전에 남편이랑 시어머니 모시고 동화사 갔었거든 동화사? 거기가 어딘데? 대구 근처에 있어 왜 있잖니 대통령 선거 때 세 후보가 표 얻으러 절 행사에 나란히 앉아있던 절 생각나니? 응 생각나 그 절 옆에 관광호텔이 있는데 거기 커피숍에서 현숙이 남편을 봤지 뭐야 그러니 심교수 대구에 강의 나가거든 그게 아니라 여자랑 있더라고 어머 이게 무슨 소리니? 단 둘이? 여자도 봤어? 젊은 여자였어 나이는 삼십 안팎쯤 하여튼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 같았어 심교수가 여자한테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더라 커피가 오니까 설탕하고 프림 그릇 뚜껑을 열어서 여자 앞으로 밀어주고 그것뿐이 아니야 글쎄 호텔 밖에선 팔짱까지 끼고 걷더라니까 난 도대체 믿기지가 않는다 너 혹시 잘못 본 거 아니니? 잘못 보긴 잠깐 지나친 것도 아니고 한참을 보았는데 현숙이 남편이 날 모르잖니 그래서 마음 놓고 살폈어 분명해 심교수야 명예는 사람에게 이렇게 실망하긴 처음이었고 현숙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다 언젠가 남편하고 대구로 여행을 간다며 현숙이 밝은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명예는 하마터면 가지 말라고 말할 뻔했었다 한데 오늘은 현숙이 이상하다 볼일 없이 외출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친구 집이라도 아무데나 눕는 적이 없었다 명예는 답안에 녹차와 과일을 준비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현숙이 힘없이 눈을 떴다 예 차 마시자 갑자기 따뜻한데 누워있으면 머리가 더 아파 차 향이 참 좋구나 몸을 일으키며 현숙이 말했다 푹 들어간 현숙의 눈에서 명예는 불길한 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너 어디 아프니? 아니면 힘든 일이라도 생긴 거니? 대답 없이 찻잔을 받쳐들고 있는 현숙의 두 손이 가늘게 떨렸다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얼굴이 그 모양이니? 현숙아 혼자 속으로만 앓지 말고 내게 말해봐 우리가 1, 2년 사귄 친구도 아니잖니 명예야 현숙의 눈이 물기로 반짝였다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거 같아 뭐라고? 설마 심 교수가?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랬구나 선주 말이 맞았구나 어떻게 심 교수가? 명예는 끓어오르는 성미를 참느라 침을 꿀꺽 삼키며 현숙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전번에 대구에 갔을 때였소 현숙은 울먹거리며 대구에서의 일을 모두 말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지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니? 그런 줄도 모르고 여행한다고 좋아서 따라 나선 내가 얼마나 안심한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모른 척하던 두 사람을 생각하면 미칠 것만 같아 그 자리에서 난 완전히 바보가 된 거 아니니? 네 남편은 뭘 하니? 아직 내색 안 했어 그 사람은 요즘 내가 몸이 좋지 않은 줄로만 알아 말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거든 심 교수 아니야 교수도 아니야 인격도 없는 남자가 무슨 교수라니? 나 정말 실망했다 아주 나쁜 사람이야 환한 목소리로 말하는 명예의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현숙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명예는 그녀가 겪을 고통에 가슴이 절였다 그런데 말이야 이따금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나쁜 쪽으로만 의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숭매가 정신 차려 얘는 결국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 속고 말 거야 선주 얘기를 해버릴까? 하지만 명예는 참기로 했다 어차피 현숙이 알게 되었는데 그런 말까지 하여 더 절망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처음엔 너무 분해서 마음속으로 별의별 욕을 다 했었어 하지만 요새 그 일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늘 한결같아 그 후로 대구에 내려간 적도 없고 평소에도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는데 하루를 묵는다 하지만 강이 끝나기가 바쁘게 서울로 오거든 도대체 여자랑 깊이 사귈 시간이 없잖니 그만둬 명예는 명령하듯 소리쳤다 그리고는 한숨 섞인 말을 했다 난 알고 있었어 결국 명예는 말을 해버렸다 더 이상 현숙을 바보로 만들 수는 없었다 현숙이 양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으로 되물었다 선수가 전화했더라 네 남편 여자하고 있는 거 봤다고 어디 있어? 동화상가 뭔가 하는 절 옆에 호텔이 있단다 응 있어 너도 갔었니? 거기서 점심 먹고 차 마셨어 기가 막혀서 아주 그 호텔 단골이구먼 철저한 이중인격자야 신문서분 현숙의 얼굴이 굳어지며 일그러졌다 선주 얘기를 해봐 어떻게 된 건지 선주가 시어머니 모시고 절에 갔다가 그 호텔 커피숍에 들렀단다 그곳에서 너희 남편을 봤다는 거야 여자한테 무척 다정하게 굴더래 커피가 나오니까 여자 커피잔에 설탕 프림도 넣어주고 나갈 땐 팔짱까지 끼더란다 나 그 얘기 듣고 속 끓은 거 말도 못해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니? 신문섭이야말로 늑대 가면을 쓰고 인간 행세를 한 거야 미안하다 교수님께 욕해서 명예는 심 교수가 여자에게 설탕 그릇 뚜껑을 열어주었다고 말하려다 그게 그거다 싶어 아예 찻잔에 넣어준 걸로 말을 바꾸었다 울고불고 할 줄 알았던 현숙은 의외로 아무 표정이 없었다 예 무슨 생각하니? 뭐라고 말 좀 해라 할 말이 뭐 있겠어? 이제 다 끝난 일인걸 현숙은 무감각한 어조로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끝나다니? 모든 게 확실해졌잖아 난 그 인간하고 안 살아 안 살 거야 안 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어떡하긴 이혼해야지 그러나 명예는 현숙의 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금이야 화가 나서 하는 말이지 이혼까지 결심할 친구는 아니라는 생각에서였다 여잔 누군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여자가 누구든 그게 뭐 중요해? 난 관심 없어 아이고 그렇게 어리숙해가지고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두 사람에 대해 웬만큼은 알고 있는 척해야지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딱 잡아 뗄걸? 사람 잡는다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인간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 현숙은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왜 가려고? 가야지 좀 더 이따가 가라 이러고 가면 어떡하니? 미안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방을 나서던 현숙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보니? 오피스텔 6층에 산다는 것밖에 모르는데 그럼 반은 알아낸 거야 오피스텔 이름이 뭐야? 어... 성진? 맞아 성진이야 알았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우리 서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연락하자 그리고 얘 굶으면 너만 손해다 악착같이 먹고 기운 차려야지 싸울 수 있어 알았니? 물기에 젖은 명예의 눈을 애써 외면하며 현숙은 대문을 나섰다 명예를 찾았던 것은 추위 속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었지만 사실은 혹시나 하는 바람이 있었다 명예를 통해 지금 자신이 남편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오해라거나 확대해석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였다 그런데 이건 설상가상이라더니 명예의 입을 통해 나온 소리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온천에 다녀왔다는 태옥이 갑자기 떠올랐다 난 그렇게 못해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현숙은 코트깃을 바짝 치켜세우고 택시 정류장으로 발을 옮겼다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는 생각지도 않던 현숙이었다 금상 떨며 살 필요 없어 까지 택시비가 얼마나 된다고 차가 개동 근처를 지날 때 10년 넘게 봄 가을로 문섭의 보약을 짓고 있는 한의원이 보였다 현숙은 급히 차를 세웠다 의아해하는 운전기사에게 미터기보다 후한 요금을 주고 차에서 내렸다 언제 보아도 온화한 인상의 원장은 현숙이 자리에 앉는 동안 남편과 딸의 안부를 물었다 제가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요 보약을 좀 먹어볼까 하고요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갑자기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땀이 자주 흐르고 늙느라고 그러나 봐요 딸에는 갱년기 증세라고 놀리더군요 맥을 짚고 난 의원은 달리 나쁜 곳은 없지만 기가 약하다고 했다 사모님도 늙는다는 징조입니다 이젠 보약을 좀 드세요 매번 교수님만 지어드리지 마시고요 네 그래야겠어요 이왕에 짓는 거 녹용 좋은 걸로 넣어서 잘 지어주세요 약을 넣은 종이 가방을 들고 한의원을 나서자 현숙은 공연이 키득키득 웃음이 나왔다 내가 미쳤지 미치긴 뭐가 미쳐 시집 와서 처음으로 지은 내 보약이야 정성껏 다려먹고 기운내서 살 궁리를 해야지 현숙은 약을 바라보았다 포장지 위에 적힌 정현숙이라는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걸 바라보는 현숙의 눈에서 자꾸만 자꾸만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걸까 사랑이라고 문섭에게 기운 감정을 서슴없이 사랑이라 생각하는 자신에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난영은 립스틱을 바른 후 립스틱을 바른 후 티슈로 살짝 눌러준 뒤 향수를 골랐다 난영이 유일하게 돈을 아끼지 않을 때가 향수를 살 때였다 그렇다고 무작정 사서 모으는 건 아니고 향이 마음에 들 경우에만 샤넬 넘버 파이브 샤넬 넘버 나인틴 코코 샤넬 에스테로더의 알리아제 오늘은 우아한 향의 조지 알마니를 선택했다 향수를 살짝 바르고 화장을 끝내고 일어서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신문섭이요 지금 어디세요 여기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공중전화 근처에 있겠소 네 곧 나가겠어요 전화를 끊으며 시계를 보았다 길이 막히지 않았는지 문섭은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다 난영은 부지런히 옷을 챙겨 입고 현관을 나섰다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걸어가던 난영은 갑자기 걸음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었다 문섭에게 가기 위해 서두르는 자신의 모습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어쩌자고 난 끝이 보이는 사랑을 또 시작하려는지 내게는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불륜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차 옆에 서 있는 문섭이 보였다 난영은 얼른 생각을 지어버리곤 그를 향해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 내가 너무 일찍 왔지 생각보단 길이 복잡하지 않더군 자 타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다 아 이 향기였지 문섭은 차 안에 번지는 향을 느끼며 난영을 처음 만날 때 은은히 풍기던 향기를 기억해냈다 문섭은 향수 냄새가 좋다는 말을 하려다 그녀가 무한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잠은 잘 잤소? 네 잘 잤어요 급한 일이 아니면 밤은 새우지 말아요 지금이야 방학 중이니 늦잠이라도 잘 수 있지만 개강하면 절대로 안 돼요 밤 새우며 일하는 게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알아요? 번역하는 일을 줄여봐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문섭의 말이 그저 상투적인 염려가 아니라 따뜻하고 은밀한 그의 사랑이란 걸 난영은 느낄 수가 있다 문섭은 거의 매일 전화를 주었다 그리고 오늘 만남이 서울에서 다섯 번째였다 함께 서점에 들러서 책을 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점심을 어느 날은 저녁을 먹으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감정은 마음속에 가두어두고 주로 학교 일과 요즘 읽고 있는 책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문섭은 오늘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다 장흥에 사는 친구가 귀한 논문을 구했다기에 그걸 빌리러 간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난영이 선뜻 대답을 못하자 문섭은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집에 없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며 눈 덮인 산을 함께 보러 가자고 했다 잠실에서 구파발까지 가는데 차가 어찌나 밀리는지 그야말로 지옥술래였다 어머 여긴 눈이 녹지 않았어요 서울은 내리는 대로 녹는데 북한산 입구를 지나자 논뚝이며 낮은 산자락에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쌓여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북한산 자락이 하얀 병풍을 두른 듯하다 도심을 조금 벗어난 곳에 이렇게 산과 들이 펼쳐져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다 친구 말이 서울하고 기온차가 2도쯤 난다나 봐요 이제 서울에선 쌓인 눈을 보기가 점점 힘들걸 문섭이 말을 하며 난영을 힐끔 쳐다보았다 옆 얼굴의 선이 곱고 부드러웠다 문섭은 이따금 난영의 희고 고운 얼굴에 그림자가 스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오늘만 해도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는 난영의 모습에 슬픔의 냄새가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나까지 난영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자주 만나다가는 결국 난영을 희롱하는 결과가 될지 몰라 희롱?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다 난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 도대체 이 나이에 이처럼 꿈틀대는 열정은 뭐란 말인가 하필이면 이 나이에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듯하더니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왔다 문섭은 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뒤따르는 차가 없는 게 다행이었다 난영의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미안하오 많이 놀랬나 아니에요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문섭의 얼굴이 땀에 젖어 있었다 난영은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땀방울을 가볍게 눌러줬다 됐어요 됐어요 문섭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잠깐 쉬었다 가세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차를 도로 끝에 바짝 붙여 세우고 문섭은 난영을 보았다 나 잔바람도 쐴 겸 담배 한 대 피우고 올 테니 난영은 여기 있어요 감기 드시겠어요 이걸로 땀 닦으세요 난영이 손수건을 문섭에게 건네주었다 고맙소 오늘따라 손수건을 안 가지고 나와소 문섭은 무한한 듯 손수건을 받아 차에서 내렸다 백밀러로 문섭의 모습이 보였다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뿜어내는 모습이 깊은 사색에 잠겨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에게 학자다운 기품이 있다 이런 만남으로 해서 저분을 욕되게 한다면 싫다 그건 싫어 하지만 난영은 대구에서 그의 입술을 봤던 날이 떠올랐다 난영은 그날의 일기에 부인과 동행한 여행길에 자신에게 달려온 그의 열정 그러나 첫사랑의 입맞춤처럼 달콤하고 긴 여운을 남긴 순수한 열정이었다고 적었다 문섭은 다시 차 안으로 왔다 내가 난영에게 말을 놓아도 기분 상하지 않겠어? 말할 때마다 좀 거북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저도 편하겠어요 문섭은 시동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를 계속 탄다는 게 불안하지 않아? 농담 섞인 말을 하며 문섭이 웃었다 그럼요 얼마나 불안하다고요 난영도 그에게 웃음을 주며 대답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그 생각이 너무 길었었나 봐 무슨 생각이었어요? 그건 비밀인데 알았어요 뭘 알았단 말이야 비밀인 거 알았다고요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었다 문섭은 친구의 집이 가까워 오자 난영과 집 앞까지 함께 가야 되는지가 망설여졌다 친구는 없을 테고 혹시 부인이 본다면 그러나 문섭은 난영을 길에 세워둘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를 권하는 친구 부인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논문만을 받아들고 급히 나왔다 문섭은 산자락에 위치한 통나무로 지은 레스토랑으로 난영을 안내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문섭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혹시 난영에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소 그래요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난영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말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영을 만난 뒤로는 마음이 늘 설레고 글쎄 뭐랄까 마치 옛날로 돌아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듯한 하여튼 난 요즘 그래 저도 그래요 매일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만나면서도 늘 그리움으로 목말라 있답니다 난영은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하지만 언제라도 언제라도 말이요 내 전화를 거절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아요 내 말 알아듣겠지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이며 난영은 문섭을 바라보았다 문섭은 난영의 대답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두 사람은 장흥을 떠났다 서울까지 오는 동안 자네는 침묵뿐이었다 난영은 문섭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슴 속에서 꺼낼 수가 없었다 문섭은 시내가 복잡할 것이라 예상하고 차를 연신내에서 우회전시켰다 성산대교 방향으로 달릴 때 난영이 문섭을 불렀다 저 이 근방에 내려주세요 문섭의 집이 동교동이란 게 생각났다 왜? 여기서 대기 가까우시죠 전 택시로 가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에요 제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내려주세요 이 밤중에 택시를 태워보낼 순 없소 괜찮아요 문섭은 이제 보니 고집쟁이군 하면서 난영의 손을 잡아 기어 위에 올려놓았다 대구에서 강의 시간은 받았나? 문섭이 화제를 돌렸다 네, 받았어요 몇 시인데? 교양 영어까지 맡아서 시간이 많아요 이번 학기엔 거의 대구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이젠 대구 안 오시죠? 글쎄 아직도 생각 중이세요? 확실히 유명 교수라 다르시네요 그곳 교수들은 벌써 시간을 받았는데 강의 비워놓고 서울 교수님 처분만 바라고 있으니 난영의 농담에 문섭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사실은 오늘 결정 지었소 어떻게 하시기로요? 대구에 내가 무척 좋아하는 여자가 있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집이 서울이면서도 잘 올라오질 않아 그러니 어떡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러 가야지 그 여자 이름은 김난영이라고 난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가슴이 퍽 찰뿐 어때? 내 대답이 마음에 드나? 그럼요 그럼요 마음에 들고 말고요 지금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실 거예요 우리 어디서 차 한잔하고 가요 네? 그럴까? 일단 여의도로 들어갔지만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문섭은 여의도 중심을 벗어나 KBS 본관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언젠가 친구를 만났던 호텔이 생각났고 거기라면 주차가 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커피숍은 텅 비어 있었다 차를 마시던 난영이 문섭과 눈이 마주치자 수줍은 듯 생긋 웃더니 금방 볼이 빨갛게 물들어갔다 잣잔을 감싸들고 있는 그녀의 두 손은 희고 가늘었다 손에도 감정이 깃드는 걸까 문섭은 그녀의 손이 무척 쓸쓸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섭이 잠깐만 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후 계산대 옆에 서 있던 유니폼의 여자가 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김나녕 씨세요? 난영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전화 받으세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 바꿨습니다 문섭이었다 어머 거기 어디세요? 난영이 놀라서 물었다 난 지금 룸에 있어 물론 난영이 기다리고 있지만 꼭 와야 된다고 강요는 안 하겠어 단지 이것만은 부탁할게 그냥 돌아갈 거면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소 여긴 703호야 난영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코트와 백을 들고 커피숍을 나와 로비 구석에 한참을 서 있던 난영은 천천히 엘리베이터 앞으로 발을 옮겼다 현숙은 진통제를 찾았다 화장대 서랍까지 다 뒤진 후에야 유리컵에 넣어둔 생각이 나서 부엌으로 갔다 한 개 반을 먹던 걸 두 개를 입에 넣었다 편두통이 너무 심해 오기로 지어온 보약은 일찌감치 한 켠으로 치워졌다 내가 왜 이래야 해 내 꼴이 이게 뭐냔 말이야 물도 목에 걸리는지 꿀꺽 삼키는데 목 아래로 둔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현숙은 부엌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명예라도 부를까 아니야 어제도 왔는데 걔가 무슨 죄가 있어서 툭하면 친구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 현숙은 남편의 여자가 대구에 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도저히 용서 못할 일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대구에서 처음부터 만나지는 않았을 테니 죽자 살자 하는 지경까진 안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방학이라 해도 논문이다 초청 강연이다 자주 외출을 했었기에 그동안 대구에 가지 않은 것만도 어디냐 하며 가슴에 맺힌 욕지거리를 조금 풀고 있었다 한데 명예의 얘기는 그게 아니었다 어제 명예는 잔뜩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하더니 현숙이 혼자 있다는 말을 듣고 당장 집으로 오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식은 벌떡 달려온 명예는 냉수 한 컵을 들이키더니 멍하니 서 있는 현숙을 끌어다 앉혔다 심 교수 만나는 여자 누군지 알아냈어 어떻게? 성진 오피스텔 관리실에서 알아본 거야 6층의 여자는 하나밖에 없더라 그 여자가 틀림없어 여기 적어왔으니까 네가 읽어봐 현숙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선뜻 메모지를 받지 못했다 내가 읽어줘? 아니야 내가 볼게 메모지를 받아드는 현숙의 손이 달달 떨렸다 김난영 31세 와이대 영문과 전임 강사 서울 잠실아파트 디동 302호 그리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현숙은 여자의 이름을 처음 듣는 것 같지가 않았다 궁금증은 딸애가 귀가한 뒤에 풀렸다 언젠가 문섭이 딸 승희에게 출판사에 원고 심부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원고의 주인이 김난영이었다 그때 딸은 말했었다 김난영이라는 사람 아빠 애인이야? 라고 남편을 의심하자면 이상한 점은 얼마든지 많았다 문섭은 늘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 그러고 보니 요사이 외출엔 보통 빈손이었다 더구나 요즘은 논문 관계로 학교에 나간다면서 명예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한다지만 현숙은 더 이상 캐고 싶지 않았다 문섭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길 바랄 뿐이었다 승희에겐 무어라 설명하지 저도 여자니 날 이해하겠지 허망했다 오십을 바라보며 헛살았다는 감정은 죽음과도 같았다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천천히 거실로 나갔다 여보세요? 거기 신문석 교수님 댁이죠? 처음 듣는 중년 여인의 음성이었다 네, 맞습니다만 부인 되십니까? 네 여기 장흥의 강승호 교수 집입니다 장흥의 강승호 교수? 아침에 그곳으로 논문인가 뭔가를 빌리러 간다는 문섭의 말이 생각났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인사도 못 드리고 심 교수님이 어떻게 서두시는지 저희 양반이 교수님께 드리라고 몇 자 적은 쪽지를 그만 깜빡했지 뭐예요 그러셨어요? 교수님 나가시고 바로 뒤따라 나가보니 차가 떠나더군요 그제서야 부인도 함께 오신 걸 알았어요 현숙은 영문을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나 곧 상대방이 무얼 말하는지 알아차렸다 네, 그러셨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들어오시면 전화하겠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전화를 끊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아주 미쳐서 돌아다니는군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절대로 문섭에 대해 더 이상 밝혀내기도 싫다던 조금 전의 생각이 현숙의 내리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단락은 결혼, 위장된 사랑의 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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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